3대 종단으로 구성된 종교인연합 3.1운동 100주년 기념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옛 태화관 터에 3.1운동 100주년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. 제막식은 3대 종단 청년 대표들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비 제막,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했습니다. 건립 추진위원회 박남수 상임 대표는 이 자리는 천도교와 불교, 기독교 대표자들이 일환화와 대중화, 비폭력 정신으로 독립을 선언한 곳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.